네 고수예절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공간이 달라졌는데 공간이 더 높아졌고 넓어져서 더 높고 넓은 토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어제까지 서울중앙지검 또 대검 검찰의 핵심 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더럽고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을 임명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결제들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검찰이 이대로 끝난다? 네. 어떻게 됐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뻔뻔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 조직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수사 브리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짓말한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안 했는데. 영장 청구 자체도 아예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처럼 속이려다가 말장난하다가 그게 다 발발이 됐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착오가 있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어떻게 그건 착오를 할 수가 없고. 지네들 말로도 무슨 레드팀까지 구성을 해서 다 저기 했다고 했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안 열고 레드팀 검증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종결하겠다. 레드팀이라는 게 지들 말로는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로 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수사를 많이 해본 검사들의 입장에서 이거 압수수색했어? 안 했어? 어디까지 했어? 이건 당연히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미 한 번 다 얘기가 된 얘기고. 최소한 그때 다 정리가 됐을 거고. 그러면 검찰이 우리가 압수수색 했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줄 알았나요? 아니면 들통이 나서 개망신당할 줄은 모르고 실수로 한 건가요? 실수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둘통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먼저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기자들을 겉으로는 막 기자님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잘 안 보면서. 고기도 사고 술도 사고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아. 던져주는 대로 그냥. 야 너희들 사법고시 통과해봤어?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가지고 우리를 분석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다. 너네 그냥 던져주면 받아먹는 그냥 그거에 급급한 수준이지. 니들 머리로 뭘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왜 안 지켰지? 그럴 수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준이 안 되도록 그동안 관리해왔고. 그렇게 계속하는 방식을 지들 선배들로서부터 전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볼 때 출세했다고 믿는 케이스가 윤석열 한동훈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언론은 언제든지 내 의사대로 주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수사 브리핑을 하고 백 브리핑을 한 또 4시간 했다는 거잖아요. 따로 뭐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기사의 제목이 김건희 부실수사, 압수수색도 안 하고 영장 청구도 안 했다. 이런 제목만 안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일단 검찰의 설명 위주로 기사가 나가고 그러면 국민들을 속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아휴 그래요. 4시간 브리핑을 하는데 말이죠. 거짓말이 안 섞일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주 그 브리핑 때 한 얘기와 그 뒤에 국감 때 한 얘기와 나중에 해명 자료를 낸 걸 보면 아주 교묘하게 악의적이라는 거를. 그럴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이 교활하다는 거죠. 참 하여튼 비루하기 짝이 없는 검찰 집단의 또 진면모를 보게 됐고. 또 이번에는 게다가 심우정. 그 사람은 조금 다를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이런 특수부 검사들, 쓰레기들하고는 잘 섞이지 않았던 사람이고.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김건희의 오빠.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철없고 무식한 오빠 김진우. 김진우하고 휘문고등학교 동기. 그런 점만 하나 빼놓고는 그래도 이 사람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심우정. 그냥 검찰총장 임명되자마자 디올백 불기소, 주가주작 불기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질적이고 무례하고 윤석열 한동훈과는 약간 느낌부터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태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검사야 그냥. 본질은 검사고. 검사도 그냥 단순한 수사해서 사건 하나 처리하는 검사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내가 제일 욕을 덜 먹는가 어떤 게 내가 제일 유리한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온 방식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욕을 안 먹는 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로 제가 이제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게 있다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 아니죠. 도리어 착한 사람일수록 아주 그 속이 음흉하고 또 가진 자에 대해서 넙죽 엎드리는 그런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자일 수 있다. 2000년 전에 공자님도 하셨던 얘기예요. 자로가 물어본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좋은 사람 아니다. 아 공자님이 이미 터득하신 진리네요. 공자님이 마을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로부터 전날 10월 21일에 대검 국정감사 때 하도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건으로 공세를 퍼보니까 끝끝내 시무정이가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였는지 만약에 고발자가 항고하면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텐데 그때 내가 제대로 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자가 우리 최강욱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고발을 했는데 불기소가 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검찰 항고 제도라는 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재정신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재정신청은 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요건이 예전보다 점점 강화되고는 있는데 이거는 재정신청에 해당되지 않아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고발자가 항고하면 그래서 서울고검으로 가면 내가 지휘하겠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님이 항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항고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히 항고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단독입니다. 항고 뿐입니까? 아니 단독 아니에요. 진작에 다 나간 얘기인데. 다 나간 얘기입니까? 항고도 하고 검사들 다 공수처에 고발하고. 아 그러실 계획이세요? 대검에다가 감찰 청구도 하고. 만약에 항고 결과나 감찰 결과로 검찰에서 손을 댄 게 미흡하면 거기 관련된 검사들 다 다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해서 또 공수처가 덮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들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이미 또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을 마련하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 수사 엉망으로 한 검사들에 대해서. 네. 포함시켰죠. 수사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아니 뭐 기대나는 아시죠? 그럼요. 진무정이 무슨. 항고하면 수사지휘하겠습니다. 뭐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만 한 얘기. 그 자리에서 면피를 하기 위한 얘기고. 본인 얘기가 이제 법돌이들은 뭔가 형식적인 논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 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당에. 그러면 항고해가지고 사건이 고검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때도 수사지휘권 없는 거야 했을 때. 아니 그리로 가면 없다고 할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중앙지검에 대한 수사지휘을 못할 뿐이지. 고검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니 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 아 거기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제가 위주를 가지고 수사하겠습니다. 그럴 결기가 있는 친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고검 가서 뭐 엎어진 사건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제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진짜 진심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지. 국민들이 90% 이상 들고 일어나서 너네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내일부로 검찰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는 신용은 할 겁니다. 그래요. 어차피 뭐 검찰 손에 맡길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아 근데 말이죠. 이따가 또 한동훈 얘기하겠습니다만. 윤석열한테 한동훈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국민들의 민심이 안 좋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뭐 특검법 얘기하는 거냐. 그건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일침을 당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좀 풀샷으로 잡아주세요. 풀샷으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애정과 존중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건 나이가 어리건 뭐건 간에 그런 태도로 앉아서 사람을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름 신분이 오래된 사이고 제가 좀 나이가 많지만 제가 김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우리 저기 선배님 나오고 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했는데 아 그럽시다 하고서 근데 혼자는 안 되고 누구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왔는데 내가 딱 이러고 앉아있다. 상상도 안 돼. 인상도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김용균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까? 딱 그 상황 자체에서. 아니 우리 저 최강욱 선배님은 한 번도 저한테 말 놓으신 적이 없어요. 벌써 10수년 넘는 관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윤석열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력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누가 촬영한 게 없으니까. 그럼요. 왜 독대라고 하는 거를 윤석열이 이렇게 싫어할까. 왜 거부했을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왜 한동훈은 특정한 무슨 성과나 어떤 말을 듣지 못했을까.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니까.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대요. 집에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누구야. 그것 때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신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니 한 대표하고 대통령실하고 합의한 거나 이런 거 있냐 했더니 그건 대통령실 가서 물어보라고. 아니 집권예당 대변인. 그렇습니다만입니다. 당대표 대표 대표는 아니고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한동훈 기분이 어떤 거 같냐라고 하니까 너무 컴컴해가지고. 날이 어두워서. 부정을 볼 수가 없어. 불우한 여당입니다. 조명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 그런데 왜 독대를 그토록 싫어했을까. 일단 네가 나오고 지금 동등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건 절대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한 자리. 이쪽은 정진석하고 한동훈이가 나란히 한 자리. 그렇게 한 거군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내보낸 것도 내가 서열이 너보다 위다. 전형적인 그 침팬지 사회에서의 알파메일의 모습. 그걸 이제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서로의 술수를 잘 알고 있죠. 윤석열이 예전에 뭔가 곤란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할 때 늘 얘기했던 게 독대입니다. 독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수사를 진행할 적에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다. 독대하게 해달라. 아 그랬어요. 박형철 통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저기 한 게 내가 누구랑 독대했는데 어쩌고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독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둘만 알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와서 내가 이걸 얼마든지 왜곡해서 떠들어버려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자기가 말하는 게 기정사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일 옆에도 앉혔구나. 나와서는 마음대로 뇌피셜로 뭘 지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한동훈이가 왜 만나자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그것도 그 자들이 늘 해왔던 수법인데 뭔가 정면으로 정직하게 진솔하게 뭔가를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뒷구멍으로 언론 플레이해서 먼저 모양을 그리거나 결론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검사질을 할 때도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윤석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이라니까. 그 같은 집단에서. 그렇게 하고서 이미 한동훈은 무슨 주제가 세 개다. 무슨 얘기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언론 플레이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필요한 게 사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진 찍어주고 그다음에 나가면 또 지 편한 방식으로 지 유리한 쪽으로 다 얘기를 만들어서 흘릴 텐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지만 내가 너한테 가르친 사람인데 그거 안 당해. 이런 게 저는 중요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동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수사나 이런 부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할 때 또 7인 주변에 라인 정리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얘기했을 때 윤이 그냥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인마. 너 그럼 한동훈 라인 정리하고 서초동 라인. 너 돌아다니지 말고 언론 플레이하지 마. 그리고 네가 법무부장관할 때 다 있었던 일이야. 그걸 나보고 지금 저기하라고. 제가 그래서 입술을 하나 했습니다. 어제 회담 직후에 나왔던 받은 글인데 받은 글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고요.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대통령실 및 내각 쇄신 요구 거부 김여사 외부 활동 자제 요구 제2부속실 설치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답변 한 대표 이 대답에 침묵했다고 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답변 한 대표 역시 침묵. 의료 대란 및 민생대책 당정일체로 합의함. 대통령실 피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이 제안했던 것들은 모두 다 씹혔다. 그럼요. 씹혔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 더하기. 야 예전에 채널A 사건이랑 고발 사주 사건이 있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덮어줬는데 그리고 내가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넌 지금 뭐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생색내려고 나를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열이 받았으니까 그 표현이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사진에서 드러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회동도 아니고 회담도 아니고 면담 면담 뭐라고 또 면담보다 더 낮은 말로 뭐라고 자기 새끼리 표현을 했던데 까먹었네. 내가 보고 웃었는데 자 이런 결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대통령실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선배님 저도 날 때가 있어요. 김현민이가 그런 거 없을 줄 아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손 놓았대요.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을 욕했던 대통령실 사람들도 아 맞다 원흉은 여사였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거의 뭐 당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의 지금 손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불이 나뉜 지금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실이 뭐 사실은 거의 손 놓다시피 했는데 뭐 워낙 여사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이 한 시다발이 노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여기서 더 창의적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뭘 해나갈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일단 침몰하는 난파선이라는 거는 다들 자기들끼리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먼저 뛰어내리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최대한 뭘 찾아 먹기 위해서 경쟁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을 텐데 후자를 택할 사람이 훨씬 많겠죠. 지금 있을 때 마음껏 챙겨 먹자. 그거는 박근혜 몰락 시기에도 비슷했었습니다. 당시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했을 때 그때 권한대행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공기업 사장이네 뭐 이런 걸 임명했거든요. 황교안이가. 아 그래요? 자기 사람으로 그럼. 그때 야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이건 뭐 임기가 끝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고 심지어는 시계 만들어서 돌리고 자기 앞자리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명패까지 만들었어요. 며칠 쓸 거라고 시계도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시계도 만들었고. 취임식 안 한 게 다행이야.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식도 하셨어야 될 뿐인데 아니 국립묘지 참배는 했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권한대행 취임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광로영 교육감이 예전에 저기하셨을 때 맞아요. 부교육감이라는. 이대영. 이대영.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셔? 아직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안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이대영 선생님 생물 선생님 저희 성동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떤 친구가 성교육 해서 아이 낳는 모습을 비디오로 틀어서 보여주셨는데 선생님 너무 풍기문란 하잖아요. 풍기문란하지는 않지 사실은.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이 안 됐으면 까불지 마 조용히 해. 이래야 되는데 나와 이 새끼 하면서 그냥 하셨다는. 너무 쓰레 때려가지고 그 선생님을 잊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 나이 50인데 벌써 30년 전 일인데 이대영 선생님은 잊지 못해요. 하여튼 교육감 권한대행 취임식까지 하신 분인데. 나중에 국립묘지 참배도 그 양반이 했어요. 복귀하셔가지고 또 둘이 다시 만나시게 됐었는데. 하여튼 인물들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용산에 있는 이유가 김대남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뭘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아마 다들 김건희가 윤석열이 지시하는 부당한 명령. 다 기록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감사원이 털면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현실적응력이나 기회주의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은 다 마련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기가 빨리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일 안에 다 드러날 텐데. 어제 국회법사위에서 김건희 동행명령. 동행명령장을 들고 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한남동 김박사를 만나러. 그때 그 입구에서 경찰들이 막아섰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동행명령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경찰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들 때문에 필요 없는 범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 형국. 그 경찰들 막아선 사람들도 다 처벌 대상인 거죠. 거기서 물리적으로 의원들을 막거나 그러면 그건 공무집평방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겁먹어서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물러서면 나는 완전히 죽는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오기를 부리고 더 자기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것입니다. 사실 김건희가 기올배권으로 사과를 하라 이런 압박을 받았을 때 여기서 사과하면 그다음도 또 그다음도 사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권력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강요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핑계거리를 삼아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만든 상태에서 빠져나가느냐의 문제와 영원히 죽을 길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원래 옛날부터 어른들이 망하는 집에서는 원래 꾀를 내도 죽을 때만 낸다고 했는데 딱 그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본래 또 자기를 성찰하고 무슨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랬던 경험이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현실에서 그냥 내가 최대한 나를 이렇게 털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상대가 쫄아서 피한다. 그거 하나만 지금 믿고 의지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꺾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조차도 더 이상의 국정 동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동화 11월을 보니까 여기서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윤석열 지지훈이. 아 요즘도 신동화가 나오는군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온라인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건데 보수 언론도 이렇게 진단하는 정도라면 보수 진영도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어게인 2017년이 돼야 하는 건지 그러면 또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보수의 나락으로 당시 보수의 모습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한동훈이를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을 부양시켜놓고 대선 때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야당하고 부딪혀 경쟁해볼만 하도록 그 어떤 어느 정도 지지율 반열에는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을 타도시켜도 타도시키자. 이런 얘기가 또 있나 봐요. 당연히 뭐 다음 걱정을 하겠죠. 자기들의 그걸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그 자들이 무슨 정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요. 그건 전혀 없죠. 진짜. 그런데 그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있느냐. 그건 윤석열의 존재를 지우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해온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겹쳐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좀 다른 종류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차별화시켜가지고 다음 주자로 내세워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고 뭐 하나 있다면 한동훈이 아주 대차게 윤석열을 들이받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 무슨 가방 들고 다니고 보통 사람의 시대는 어쩌냐 하기 전에 6.29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걸 노태우가 건의한 것처럼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노태우가 만약에 이 사람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전두환은 해줬단 말이에요. 윤은 한동훈한테 그렇게 해줄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한 달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동훈이한테 권력을 넘기더니 이재명이 집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는지를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결국 이자들은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걸치적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잔인하게 보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잘못해서 혹은 불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도 윤이 볼 때는 지가 살려고 지금 저게 옛날 나와 나의 은혜를 이런 걸 다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윤 입장에서 한이 만약에 다음에 뭐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자기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면 자기는 모른 척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들추내서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그럼요.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그렇죠. 아예 그냥 기반 자체를 남겨두지 않고 다 그냥 주저앉히게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이라는 여러 가지 프레임 때문에 주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이야 그냥 윤석열을 치면 그 자체로 다 특점이 되는 거죠. 지한테.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쇄신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일만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원님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 틀어지게 됐을까요? 단지 그 말이 양뚜하네트 그 발언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공천 관련이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권 다툼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권 다툼입니다. 김건희가 이번 22대 총선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라? 한동훈 네가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해? 그렇지.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런 거죠. 네가 당대표 왜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히고 널 당대표 시켰는데 김기현이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김기현만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거기다가 이 와중에 지금 네 걸 끼워놔? 나 먹을 것도 지금 부족한데? 그렇지. 이게 정말 미운 거지 그렇게 되면. 혹시 김영선 공천이 가장 큰 어떤 도화선이 된 것은 아닐지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군데가 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씨 같은 경우에 김건희 입장에서 계속 챙겨줘야 될 대상이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다른 이제 그 안 됐어야 될 창원의창에 인연하게 해 준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거기다 안 만들어지기로 돼 있었던 산업단지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면 내가 너한테는 충분히 해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로 되냐? 지금 이게 거기서 칠불사에 가 있으면서 이준석을 불러내렸던 그 이유가 거기 그렇게 닿지 않나. 보복하려고. 그 서운함 때문에. 이미 올 초부터 이제 말하자면 보복할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 먹을 거를 충분히 챙겨주기로 해놓고. 지금 다 먹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지금 밥그릇 뺏은 거잖아요. 이거 보면 김건희가 처음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아마 당대표인가 최고위원들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컷오프 당한 거 아니에요? 문서에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지점에서 의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사람들을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와서 어떤 호의를 보일 때도 저건 나한테 뭘 얻어가려고. 나한테 뭘 빼앗아가려고. 혹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를 대한다고 생각을 하지. 무슨 우리 사이에 뜻이 통하고 무슨 정이 막 넘치고 저는 그런 거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업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이제는 한동훈도. 한동훈하고는 또 과거에 뭐 그야말로 아삼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천히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하고도 말을 섞고 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 같은 사람하고도 그렇게 막 오랫동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냥 바로 돌아서서 모르는 사람 되는 거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하여튼 뭐 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가장 그 저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도 여러분 말씀 드렸잖아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한테 저한테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아 그래요? 검찰총장이 되는 날까지도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강혜경 씨 국정감사 증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잠시 경성한우를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구 한우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특성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최강옥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수의 전략입니다. 강혜경 씨 우리 스픽스가 세상에 처음 그 이름과 얼굴을 드러냈던 그런 스픽스 스픽스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한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떨지도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걸크러시예요. 정말 그분을 보면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분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테이블 아래에 있는 개라고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해도 개의 비유 하나 아이고 정말 그랬더니 강혜경 씨가 나는 그런 개가 아니라 소파에 주인과 함께 앉아있는 개다. 다 봤다 이거죠. 다 봤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번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비굴함이나 어떤 더러움도 감수하지 않고 막 온 듯 손을 뻗치잖아요. 그게 이제 김영선과 명태균의 만남 그다음에 명태균과 김건희와 윤석열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또 서로의 이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돈 마련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줄게. 당신 대통령 후보도 되게 해주고 대통령은 만드는 데 내가 도움을 줄게. 그러고 나면 당신은 나하고 내 딸 평생 먹고 살 거 보장해줘야 돼. 그래? 그래? 그러면 공천해서 국회의원 자리 줄게. 그러고 뭐 다른 걸로 해서 또 밀어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반등의 이유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불법적인 일들이나 이런 게 불거지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내면 강혜경 씨한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씨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건지 사람을 얼마나 대상으로 대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인격을 짓밟는 건지 이거를 그냥 너무나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런 게 이 이상도 드러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예상했습니다. 전원에 불과하다. 전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김건희의 목소리로서 명태균과 소통하는 내용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 명태균 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그걸 또 지웠을 리 마모할 것이고 자기 무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꽁폰이야. 꽁폰을 받아들고 아마 창원지검, 지검장 이하의 검사들은 아유 다행이다. 이 안에 그냥 남겨뒀으면 아유 이거 어떻게 처리해? 아유 다행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명태균의 요구사항을 강혜경 씨가 명태균의 요구사항이 공개가 됐고 강혜경 씨가 또 본인이 받은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했잖아요. 다 위중으로 고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적인 내용이 담긴 걸 다 까겠다.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 자리에 오지는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이 왜 고발하겠다. 저건 위중이다. 이런 말을 왜 못할까요?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위중이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다는 명태균 씨보다 지금 한 열 배 많은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고 그다음에 어제 27몇 명단을 강혜경 씨가 정리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포함된 사람대로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사람대로 다 정치적 계산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명태균의 행동이나 이런 게 아무리 두렵더라도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그만큼 강혜경 씨의 얘기가 진실됐다는 거고 원래 그 사람 말이 다 진실인데 할 말 없을 때의 얘기가 어디서 들었어? 이런 거잖아요. 일자적으로. 그다음에도 그게 안 되면 서로 사이 나쁘니까 지금 헐뜯을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당신 몇 살이야? 마지막에 갔어. 그런 건데 어제 계속 그런 질문만 하더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주 깐족깐족 거리면서 주진우, 곽규택 누가 예전에 검사질 안 했다고 할까 봐 아주 가관이 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혜경 씨가 미동도 안 하잖아요. 다 예상했다는 듯한 결도로 다 얘기를 하셨고 곤란할 겁니다. 곤란할 거고 곤란한 와중에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강혜경 씨가 뻥을 친 거라면 지금 영태규는 바로 감옥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혜경 씨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뭐라도 제지를 했겠죠. 강혜경 씨는 계속 여기 다 있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야? 결국 김건희 목소리는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런 소리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결정적 한박 결정적 한박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너희들이 이 순간 나서서 싸울 수 없는 비겁함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방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혜경 씨 증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한번 전화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김건희와 김영선의 대화인지 김건희와 명태균의 대화인지 하여튼 관련한 대화를 담은 녹취 파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하자 했던 누군가에게 또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 막판에 딱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뉴스토마토의 박현광 기자라고 있어요. 이번에 특종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떤 걸로 유명하냐. 쌀라미 전술로 하나하나씩 가는 통상에 이제 기자들은 좀 성급해서 한꺼번에 다 깔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하나 가서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명태균의 씨가 지금 9월 10월 대한민국 정치를 다 그냥 블랙홀로 만들어버렸어요. 명태균 씨가 등장하니까 40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을 줄 알았는데 9월 초니까 그러니까 40일 넘게 그러니까 추석 전이었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을 계속 뒤흔들고 있는 건데 용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 대응을 못해요. 김건희 얘기만 되면 나오면 고소고발로 사람 위협하고 하던 집단인데 저도 지금 김건희 건 때문에 김건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형사 기소가 돼서 2년째 재판 받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곧 대심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귀찮은 일인지 몰라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일종의 로직인데 명태균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강혜경 씨 저는 사실 명태균보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을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스픽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사실들을 또 증언했는데 왜냐하면 강혜경 씨 주장에 때가 묻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분이 어떤 이걸 통해서 사실을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또 없어 보이고 아울러 뉴스 토마토 보도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뉴스 토마토 보도는 명태균 씨 말을 100% 믿지 않아요. 하나하나 검증해서 보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강혜경 씨 스픽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뉴스 토마토가 만약에 팩트가 아닌 것을 전제로 뭔가를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진지구 압수수색 100번은 당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스파게티가 됐을 거예요. 뉴스 스파게티 또는 뉴스 케찹 거의 뉴스 토마토가 여담입니다만 한겨레 출신 언론인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다른 여타 그런 매판자본에 기생하는 그런 경제신문과는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강혜경 씨 폭로 중에 핵심은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국정론가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리고 강혜경 씨가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윤석열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나 실질은 김건희다 라는 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굳이 명태균 씨가 아니더라도 김대남 씨도 항상 김건희를 중심으로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사진들도 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다 올라오고 그러면 이 나라의 실질적인 권력을 지금 주도하고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더 자세히 알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국정농단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추정 짐작 의심만 있었을 뿐이지 실체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박근혜를 탄핵소추시켰는데 이 정도면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순실 씨가 주로 관심이 있었던 이권 분야는 재벌들 통해가지고 돈을 좀 뜯어내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일종의 잡범이야.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공천에 관여하고 무슨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건 없지 않았었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권도 획득한 걸로 지금은 판단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여론조사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공천을 주는 이런 매관매직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이런 정황도 다 드러났는데 여기서 더 결정적 한 방 내놔라. 이러는 자세는 지가 비겁하다는 자인이에요. 자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좀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댓글 부대 우리 목사님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던 시발단의 활동이 여전히 지금 이 정부와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저런 프로그램에 그자들이 댓글 달는 방향을 보면 야 김건희가 뭐 잘못했어? 무슨 좌파들의 선동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김 빼는 댓글들을 많이 달고 별거 없네 이러면서 별거 없네. 뭐 국감 때 뭐 다 나온다 그러더니 뭐 아니네 뭐 낼모레면 탄핵 된다 그러더니 뭐 의석주면 탄핵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계속 그렇게 김을 빼야지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 그런 전략을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죠. 이제 끌어넘칠 때만 다가온 것이지 끌고는 끌기 시작했다.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댓글에 나와 있는 글에 뭐 저기 동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미 그 대세는 기울었고 꺾였습니다. 아니 어제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영적인 관계다. 네 아니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나 했더니 아니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국면에서 아니 저기 뭐 특히 가장 또 엽기적이었던 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했나요? 그랬더니 그 흰 고깔모자 아 그것도 그렇지만 윤해관 3인방 아 꽃에다가 삽고 있더라 권성동 장제원 윤한옹이가 윤석열을 가마서태에서 삽고 있더라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수육이 되는 겁니까? 아니 또 영국 가고 가는 시간 늦추고 조문 안 한 것도 명태균 씨가 내가 얘기한 거다 내가 꼼자리가 뒤송송하니 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대통령의 어떤 그 해외 방문 행사인데 시간이 늦춰진다는 게 이거는 초단위로 거의 보고가 되고 또 계획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명태균 씨가 한 일이었다 그거 반박도 못해요 그렇지 반박이 안 나왔네 안 나왔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또 명태균 씨한테 송금 송금 봐줄 테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라 송금 아니 이명수 기자의 운세도 봐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도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전화번호 아세요? 그 끝에 5로 끝나는 전화번호하고 3으로 끝나는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명수 기자한테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사진 찍어서 보내자고 알려요 아 그렇게 봐주세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송금 좀 봐달라고 보내야 될 것 같아 아 어떻게 무슨 뭐라고 뭐 저기 하나는 무슨 눈이 먼 상태에서 칼춤을 추는 사람이고 장님 장님 무사가 하나는 뭐 앉은 상태에서 뭐 주술사 주술 주술사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조종을 움직여야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이 가까워진 거라며 아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수준이야 그 수준 딱 그 수준으로 칼 들고서 온갖 사람들을 해코시하고 그걸로 요리하고 그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종하고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용하기는 해 용하기는 한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2017년에 말이죠 촛불혁명 때 야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첫 혁명이 일어난구나 얼마나 뿌듯한 자긍심이 생겼는지 그로부터 5년 뒤에 주술이 나오고 무속이 나오고 뭐 해몽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가 아닌 보수 참칭 세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수보수 거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더 이상 뭘 더 우리가 보고 겪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명박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독재 정권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때 그 탐욕 국가 전체를 그냥 사익을 위한 어떤 매개체로만 생각하는 그런 탐욕 박근혜 때 그 무능과 그 이상한 행태들 그것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좀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천박과 무례와 무식과 무도함의 극치를 지금 또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자들의 바닥이 어딘가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보고 느껴야 될 게 더 남아있나 덜 본 것 같아요 뭐가 더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느 때는 그래서 박근혜가 그립기도 해요 박근혜는 탄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박근혜가 그립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려갈 생각 국민 앞에서 어떻게든 떨어진 지금 지지율을 올려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없으니 말이죠 그 와중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박근혜 때 인사 중에서 주일대사를 보면서 놀랬던 유흥수라는 분을 보냈는데 경찰 출신이고 전두환 때부터 승승전구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70이 한참 넘은 나이였는데 주일대사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일본 대사를 보내는 거냐 주요 4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때 청와대 해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어릴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어를 배웠다 그때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 지금 일본 대사 가서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일한 일중한 그 다음에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못 쓰겠다 뭐 쓰는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국제 문제가 있고 직원하고 상의해보겠고 쓴다고도 말씀 안 드렸고 안 쓴다고도 말씀 안 드렸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입니다 진짜 아니 어디서 이런 티미파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는지도 놀라웠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또 알고 다 기용을 했는지도 놀랐고 지금 저 무슨 평산마을 앞에 가면 확성기 틀어놓고 온갖 아직도 해요 아니 그럼요 아직도 해 예전에는 가보면 무슨 멸공의 횃불 이런 거 틀어놓고 새마을 모자 쓰고 거기 쓰고 있었거든요 요새 일장기 걸어놓고 있대 그러니까 이것들은 진짜 진짜 역기구나 역기 어디까지 이게 맛이 가려고 하는 건지 아 참 어디까지 정말 이 바닥을 봐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한가를 가지고 그 무슨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그 시위하는 노인분들 무슨 좌익 좌익에 뭐 뭐라고 무슨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옮기지 근데 어쨌든 그 형반들의 퍼포먼스 자체가 한강 작가의 소설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반업법적인 반업법적인 상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자들이 그동안에 내세웠던 게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너네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항상 공허하고 뭐가 오염되어 있고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전염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 역사외고 이런 걸로 집중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결정적 한 방을 맞은 거야 노벨문화상도 해피 류에 5.18과 4.3 이런 거를 주제로 소설을 쓴 게 결국 세계인의 마음을 다 울리고 공감대를 넓혔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은 것도 지들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 정신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걸로 공인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뭐 이런 데서 오는 이 사람들의 어떤 패닉이 어디서 제가 확연히 느껴졌냐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이게 한강의 수상이 이승만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이런 표현의 자유가 무르익는 바람에 한강 작품이 수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하여간 결국 윤석열은 꺾일 것 같고요 제 임기에 맞힐 것 같지는 않고요 언제로 보십니까 금년 안 넘겼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어떤 도사도 12월엔 끝난다고 하는데 요즘 뭐 도사의 말을 믿는 게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도사님 외당들이 다 롱패딩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롱패딩? 저희도 핫팩 정도는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핫팩도 준비하세요 이제 겨울에 큰일을 벌여야 하니까요 우리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스픽스의 고수의 전략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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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